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몇 퍼센트?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전날에 이렇게 양봉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시작을 걸었다. 시동을 걸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하락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또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재료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만 원에 위치해 있어요. 현대차가 25만 원, 정고점은 얼마? 29만 원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4만 원 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4만 원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 현대차가 얼마 가야 됩니까? 40만 원, 50만 원 더해서 75만 원까지 쭉쭉 올라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 자체가 주가적으로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큰 근심, 걱정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는 여러분들 이 로봇 택시가 있습니다. 로봇 택시. 자, 테슬라 사달랐다. 택시 시장 뒤집히나 현대차도 이미 로봇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재 테슬라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 10월 10일 날 발표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한 두 달 정도 남았나요? 두 달 정도 뒤에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당연히 경쟁사대 완성차 업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한 번 밀리면 끝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다시 출시를 할 수밖에 없고 현대차도 이렇게 아이오닉을 이용을 해서 이런 로봇 택시 모델들을 이미 보유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택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날에도 이제 5%가량 또 상승을 해주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실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주행, 로봇 택시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뭐다? 오히려 테슬라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현대차가 역대 최대 실적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면서 어떤 상황이다? 기업의 재무적인 가치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쭉 상승 추세를 그려왔는데 이 상승 추세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도 역대급 실적 달성을 해줬고 2024년에는 그것을 초과하는 또 역대급 실적을 갱신을 해줄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는 결국 여러분 어떻다? 수급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너무 이제 어떤 큰 조정 없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대형주라는 주식들은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4만 원가량 빠졌는데 누군가에는 이 4만 원 빠진 게 어떻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 한 달 동안 떨어진 정도 여러분 이 대형주를 투자하는데 한 달 정도만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아니죠. 왜냐? 중장기 상승 추세를 보면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한 달 투자하고 아 현대차는 아니구나 이거 바로 던져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돈을 여전히 계속해서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나올 뉴스 역시 너무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화면이네요. 자, 이제 서울시 현대차 등 4개 기업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을 한다. 이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한다고요? 전기차 충전기 훨씬 더 보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또 어떻다? 지금 현재 로봇 택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가 충전기를 확충하는 과정 자체가 여태까지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초고속, 로봇, 천장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로봇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시가 이렇게 충전소를 보급을 하는 과정 자체가요. 그동안은 시예산을 투입을 해서 충전기를 직접 설치를 하거나 또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었어요. 여태까지는요. 자, 그런데 이번엔 어떻다? 이번엔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기업 자체 자금을 통해서 투자가 나왔다. 자, 그러면 어때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금이 또 쓰일 수가 있겠고 민간기업 자체 이제 사기업의 돈이 들어왔고 사기업의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로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와 기업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조만간 로봇 택시가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정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지금 현대차 주가는 어떻다? 지금 이런 떨어진 지점 여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만 보고 이제 공포감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다? 돈을 벌 자격이 조금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겠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가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가 이렇게 디테일한 정확한 대응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확한 디테일한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요. 따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런 추세들이 왔을 때 이런 타점 안내를 이미 해드렸고 여태까지 돈 많이 버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타점 안내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에 시간이 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투자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다른 과금 과정 이런 거 없이 무료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타점 안내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주주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안으로만 뭉쳐서 다 같이 이제 타점 대응을 하면서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고 또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제 급등도 보여줬다가 또 급락도 보여줬다가 급등 급락이 정말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여러분 손절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고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아주 큰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일가격에서 9월 미국 0.5%포인트 빅스텝 금리인하 가능성 거론 그러니까 금리인하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9월에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요. 8월에 이제 금리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스멀스멀 반응이 오게 되고 8월부터 9월까지 다시금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인하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강한 어조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 수급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대응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 따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